난 맛있게 먹지! 난 맛있게 먹는데 알레리! 악세히 좋아, 유세히 가는 거야! 누가? 누가? 자 과연 어떤 노래일지? 야 이건 바로 한다 바로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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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아하! 어허! 아! 쟤 누구야? 야야! 보자! 쟤 누구지? 어디 있어, 어디 있어! 어디 있어? 너무 많았네, 너무 많았네! 어허 흐어 어허 어허 흐어 어허 야, 저때는 정당이고 금방 손님이 나왔어, 다영직 정당! 정당이 왜 있었던 거야 넥타이까지, 끝까지 골라내고 저 때 차승민 씨 이 형이 너무 잘생겼잖아 나 이 형이 너무 궁금해 차승민 씨.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,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 형님은 2,500 거리지 않아 저 쪽에!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별명이 앙카씨였어요 앙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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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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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쌍꺼풀하기 전에 너무 예뻐 남자 죽을려고 씩 웃어 너무 예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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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링미터 진심 그래 내가 데뷔했을 때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다니깐요 뮤직 네트워크 엠넷